별마당 도서관에서 책은 난 읽고 영화표를 예매하고 나가는 의지의 지태님 어쨌든 영화표를 예매했으니까 아직 한 50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5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천천히 그냥 구경하면서 영화 보러 가려고요 사진도 좀 올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오늘 스케줄 좀 하다가 이 Man in Black 인터내셔널 지금 입장하려고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숨이 좀 차 있는 상태라서 이따가 영화 보고 나서 동영상 다시 얼굴 비추도록 할게요 여러분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솔직히 이번 Man in Black 인터내셔널은 정식 Man in Black 시리즈 Man in Black 1, 2, 3 시리즈는 아니에요 외전이거든요 어떻게 외전이라고 하냐면 원래 그 뉴욕 쪽 부장이 Man in Black 1, 2까지는 Z였는데 Man in Black 3, 5로 바뀌잖아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M이에요 이번 여자 주인공이 M인데 그 약간 그 Man in Black 1탄에서 J는 이제 J가 윌스미스가 있었죠 J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계인 처리하는 그거에서 뭔가 그런 뛰어난 모습을 우연치 않게 보여주고 그 이제 K한테 목격이 되면서 그 K한테 목격이 되면서 그 Man in Black B에 선발을 했었잖아요 선발을 했었고 선발을 했었고 근데 이제 M같은 경우는 아 여러분들이 이제 Man in Black 1, 2, 3을 다 봤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편 같은 경우는 음 좀 약간 좀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솔직히 외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스토리 전개 흐름 이런 건 사실 그냥 기대를 안 했어요 그냥 기대를 안 하고 봤고 더군다나 오늘 제가 좀 컨디션을 조금 안 드는 상황이라 그 조금 피곤한 상태에서 영화를 봤어요 좀 피곤한 상태에서 영화를 봤는데 솔직히 영화에 대한 몰입감이 그렇게 오진 않았어요 몰입감이 그렇게 오진 않았고 음 음 근데 그냥 딱히 몰입은 못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몰입을 잘 제가 그냥 몰입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그래요 뭐 일단은 제가 몰입을 잘 못했고 그런 점이 있어서는 사실 네 몰입은 잘 안 됐.. 몰입은 그냥 잘 안 됐어요 그냥 몰입이 잘 안 됐고 그러니까 액션 자체는 뭔가 좀 화려했는데 그 그 그 그 맨인 블랙 1,2,3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뭔가 그런 멋지게 물리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최종 버스를 최종 버스를 그렇게 멋지게 물리치는 그런거는 딱히 아니어가지고 그냥 음 이제 에 에이 그 여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그냥 여자 주인공 그냥 그 정신요원 되는 뭐 그냥 어떻게 그냥 무슨 그 구직 구직생의 성공 스토리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구직생의 그런 성공 스토리 음 음 뭐 그런 것 같고 음 그냥 액션 좋아하는 영화 그냥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액션 좋아하는 분들은 그 그냥 액션 그냥 액션 자체를 즐기시고 싶은 분들은 이 영화 보시고 일단 스케일은 되게 크게 만들었어요 스케일은 되게 크게 만들었는데 음 근데 이 영화가 아마 외전 시리즈가 조금 그 정식 시리즈하고 약간 루트가 다르다보니까 흥행이 될지 안 될지는 어떻게 흥행이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한국 영화 아니니까 음 공교롭게 지금 요 옆에 토이스토리 사 토이스토리 토이스토리 사탄 뭐 얘기가 있는데 토이스토리 시리즈는 제가 잘 안 봐가지고 네 뭐 일단은 네 일단은 그냥 이번 영화는 그냥 그저 그랬어요 뭐 근데 제가 뭐 영화 보면서 항상 뭐 제 느낌이 좋은 영화는 볼 순 없잖아요 저도 저도 제가 선택한 영화고 그 선택해서 봤던 영화에 대한 느낌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랬을 수 있다는 거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 그냥 다른 거 그냥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화는 음 다음 영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음 음 네 다음 영화는요 바로 지금 저기 포스터 나와있는 기방 도령 조선 최초 남자 기생이다 해가지고 한번 그 기생과 관련된 역사 콘텐츠를 하면서 한번 그 영화를 봐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 어차피 그래서 다음 달에 제가 기방 도령 그 영화는 제가 역사 그 기생의 역사 기생과 관련된 역사 그런 역사 콘텐츠 하고 연기에서 영화를 볼 거라서 네 다음 달엔 저거 기방 도령 볼 거예요 일단은 예약을 해놓은 걸로 하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좀 몸이 좀 피곤해서 휴강할 건데 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저는 좀 쉬러 갈게요 네 여러분 잘 자요 안녕 아 잘 자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 다음번에 만나요 우리